봐봐, 그거 우리가 지는 포인트였어.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한 포인트 따면서 역전승을 했잖아. 그래서 항상 중지를 하고 있어요. 봉사 언니가 발리를 진짜 잘해서 발리를 무조건 막아내거든요. 그럼 발리는 템포가 엄청 빠르니까. 앞에서 이걸 받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집중해서. 봉사 언니한테 최대한 주지 말아야겠다, 발리. 자, 파이팅, 파이팅. 그게 도움이 돼. 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못하는 것도 잊어버려. 그러면 돼. 반대 코트, 반대 코트. 그냥 조금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언니 너무 잘했어. 나이스 파트너. 나이스 파트너, 우리. 자, 이제 지혜원정, 김희정 대고 우리 신봉서 두 팀에 2세트 출발하겠습니다. 오, 들어왔어요. 백핸드 넘기지 못해요. 서버 포인트. 고울입니다. 하나 만 더. 나이스. 서버 또 들어왔고요. 길게. 유. 받아 냈어요. 정확히 가운더를 가로질러 갑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신봉선 빨리. 들어왔고요. 유. 나갔어요. 봉선 님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길어요. 다단합니다. 빨리. 빨리. 나이스. 신봉선. 유. 신봉선. 유. 나이스. 나이스. 빈 곳을 노렸어요. 빈 곳을 노렸어요. 신봉선이 경기를 끝냅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 끝났다. 투 바운드였어, 투 바운드였어. 투 바운드였어. 투 바운드였어. 10세븐 고울이 신봉선.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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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심판, 심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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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짜릿함 때문에 하는 것 같아. 그 짜릿함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함께 뛰어준 우리가 제가 안 가진 걸 가진 아이예요. 침착함. 그래서 되게 든든했어요. 봄발리 최고. 봄발리 아니고 봄발리. 세터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고울이 신봉선입니다.